랑카위 5성급 호텔 여기는 옹박이라는 랑카위 5성급 호텔인 것 같아요 말로 만든 수상 방이네요 전경인데요 앞에 풀장 예쁘게 있고요 저 앞이 로비입니다 저쪽에서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아침은 친자연 환경적인 것 같아요 약간 외곽입니다 새소리도 지적이고 조용히 편안하게 보내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옹박이라는 랑카위 리조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 수상가옥인데요 안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룸이 있고요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 바다에 떠 있는 랑카위는 목이랑 팔 이런게 별로 없습니다 에코가 잘 되어있어서 박쥐들이나 새들이 잘 잡고 더워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경을 봐봐요 다시 한번 전경을 봐봐요 아 암카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 이제 전경입니다 여기는 로비고요 로비에서 바깥으로 광경을 보겠습니다 아까 저기는 이제 수상가옥 수상룸 바다고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아까 저 식사하는 곳 네 이렇습니다 저 뒤쪽에 네 일반적인 룸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수상가옥들이 있는 거죠 알패 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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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